원하시는 컬러. 저는 일부러 조금 튀고 싶어서 빨간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컬러를 다 접목하셔서 하시면 돼요. 365의 다양한 컬러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갈아 놨어요.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가루를 내서 가시면 돼요. 갈아서 더운물에다가 같이 믹스하시면 되세요. 더운물에 믹스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더운물에 믹스한 모습이에요. 우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파스텔이 염색이 될수록 상상은 못해. 그리고 지금 만약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샴푸 한 번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바로 이거를 바로 머리에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우와! 이거 진짜 아이디에 섭니다. 그러면 색깔이 선명한 컬러가 나와요. 근데 너무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초코 브라운이라든지 그런 거 선정하셔서 하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건조하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타입의 스프레이 뿌려주시면 날림없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바로 색깔이 나오죠. 파스텔로 하시고 이렇게 건조해주시면 돼요. 지금 말릴수록 색깔이 더 연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보세요. 색깔이. 약간 소프트한 스프레이. 너무 예쁘다. 너무 자연스럽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족하세요? 어때요? 본인의 모습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하고요. 파스텔로 이렇게 염색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되게 소극적인 편인데요. 이게 가끔 가다가 변신하고 싶을 때는 저처럼 가르마 염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 머리는 이 부분만 네모나게 여기만 컬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운데로 가르마를 타시면 이건 엄마 없을 때 그리고 친구랑 놀 때. 엄마 있을 때. 엄마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빅토리하고 이렇게 가. 절대 가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머리가 짧은데. 네. 그래서 딱히 어떤 박광석 헤어 비법을 알려드려 차원해서 이 짧은 머리도 가능하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옐로우. 버리지로? 주황색. 나오세요. 주황색. 네 그러면 이거 해드릴게요 손님 예. 아 이거 아닌가요 손님?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이게 아니고. 제가 그런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니 근데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이 부르니까. 이걸로 해드릴게요. 어 그래. 내가 잡을 때. 왜냐면 여기 여기까진 가야 돼. 여기까진 가야 돼 머리가 여기까지 있어. 저도 짧은 머리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볼게요. 잘생겼어. 돼지고. 계획이야. 인물이 살아요. 돼지 주물러개 지금. 돼지 주물러개 지금. 돼서요? 누가 내 짓을 몰라요, 왜이냐. 내가 다 들립니다. 좀만 참으세요. 네, 안 들려요. 정말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맛있는 색깔이. 저도 참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원하는 색깔이 바로 하나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강호동 씨 방송 상담 최초. 주황색 머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강호동 씨 만족하고 또 시청자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강호동 씨 방송 최초. 진짜 멋있어. 우와! 자려면 죽으셨어요? 스탑기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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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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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